근대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만들어진 책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이 등한시하고 그래서 잘 보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민년 1970년대인지 10년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종이 진로 봐서는 70년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시문집을 만들었는데 욕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욕천이라는 지명을 몰랐었는데 곡성의 예전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지명을 또 알게 되었고 이러한 욕천에서 시를 문집을 엮는 그러한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욕천고명향야라 그러니까 욕천 그러니까 곡성은 오래되고 이름난 고울이었다. 그렇죠. 곡성이 예전에 좀 잘 살았고 풍요로운 섬진강변에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고울이었죠. 산수가 아름답고 수려하고 들판이 평화라 해서 큰 선비 이름 있는 선비들이 여기저기 빛을 내며 많이 배출되었다. 예약문물이 우거지게 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물이 발달됐다는 얘기죠. 성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들이 많았다. 때는 을미년, 봄 중에 많은 선비들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쌀 두말, 아 두대, 두대죠. 두대를, 그 곡식을 각출해서 이란 개를 이루어서 이름하에 말하기를 속천. 이거는 글씨가 잘못된 것 같죠. 욕자가 돼야 되는데 속자가 됐습니다. 속천의 시사의 모임을 갖게 하는데 춘추, 가절의 술잔을 잡고 술동의 술을 마시며 시를 읍는데 강산의 누대에서 회포를 풀며 옛날에 증시, 그러니까 증자 증자는 공자님 가문을 맥을 이었던 적통이죠. 증시, 증자가 난정해서 모임을 하며 교육하였는데 하여 남은 생을 함께 즐겼었다. 여러 날 삼사의 교우들이 떠밀어서 내가 말하기를 연내에 우리들이 쉬고 원고 약간의 상자 속에 있는 것들을 수집해서 돌아보건데 지금의 창상, 그러니까 지금의 풍경들이 많이 변하고 풍속이 날로 하락하여 만약 지금의 미처 가능하지 않는다면 혹 쥐가 파먹고 좀이 쓰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우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되죠. 세상이 변함의 날로 심하니 하룻날 이란 말로 모의하고 근심함에 또한 이른바 깊고 원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임 가운데 그를 짓는, 지은 것이 불과 기백편인데 비록 별과 같다라고 말하나 같은 것을 말하여 한 책으로 간행하여 이루어 여러 집안에서 시시때때로 열람하여 그 미래 모임을 결성한 것이 악을 쫓는 영향에 있어 뜻이 무해하므로 마침내 모의하여 돈을 약간의 돈을 내어 결성해서 침재, 그러니까 이제 목판을 만들 계획을 세움을 모의하니 요컨대 내가 병권지문 병권지문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서문 같아요. 이런 서문을 지었다. 아 1월 세월이 내 말이 말이 끓는 것과 같이 빨리 흘러가니 우리 모임에 한두 분의 회원들이 묘 그러니까 돌아가셨나봐요. 묘에 이미 풀이 구성하고 완숙하고 남은 사람들이 약간 순서대로 늙어 떠나가며 인사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으니 진실로 이와 같겠는가 오직 돌아보건대 각 집안의 자손들은 성심을 다하여 배움에 부지런히 해서 육풍을 떨쳐 계승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모임이 대대로 영구의 침체됨이 없다면 지난번 거유 큰 선비 이름난 선비들의 예약 문물로 인하여 대대로 빛을 바랄 것 이니 이것이 모임을 하는 명분 과 욕천에 내 흘러 언덕을 이루어 장차 무궁함이 될 것이다. 이민 모 춘절 유주 유근필 서 한오라 이렇게 곡성지방에서 이렇게 문집을 발간하면서 서문을 지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누가 뭐 귀가 쏠깃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서생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책들 한번 세상에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이 그래도 제가 할 일 같고 나중에 저에게 큰 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전 곡성의 지명 욕천 욕천지방에서 이렇게 시문집을 발간하면서 서문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